찾아가는 어플 서비스 내가니애비다가 서울을 훌쩍 벗어나 인쌀에 떴다 어플이 필요한 분들 모두 보여주세요 어플 캠프 설치 완료 국내 최초 어플 예능 국내 유일의 어플 바라야티 내가니애비다 시즌2 네 저희가 오늘은요 도시둥의 도시 일산 신도시에 왔습니다 원 마운틴 네 그렇죠 까치산 까치산 버드 마운틴 그렇죠 어 용산 드래곤 마운틴 아 좋아 근데 제가 일산에 한 2년 동안 거주를 했었어요 아 정말? 그래서 아는데 오늘 8등시 8강전이 더 기대되는 이유가 일산이 물이 너무 좋다 아 아 아 아